빙빙 도는데 머리를 어디에 부딪혔나 헤어져 자꾸 그 말이 맴도는데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것일까 잠깐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어 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자답게라는 곡으로 돌아온 엔블랙미린입니다. 네, 저는 오늘 신데렐라 백티베리컬 그룹에 와있는데요. 사실 신데렐라는 많은 연예인분들이 추천을 해주셨던 곳이라서 이렇게 믿고 왔습니다. 굉장히 카페 같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사실 다른 곳에 가다 보면 부담스럽고 뭔가 눈치가 살짝살짝 보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는 편안한 마음으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선 여기를 믿고 올 수 있는 이유는 정종필 대표 원장님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름이 익히 들어봤는데 제가 원장님께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정말 이쁘고 멋있는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글로벌 넘버원 신데렐라 백티베리컬 모든 게 거짓말이길 바랬어 눈물이 마르고 낯어야 생각을 했어 어차피 너는 신경 교체 안 쓰겠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어떻게 너 아니 다른 여자랑 붙겠니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거짓말을 받을 수 있는